I'm not saying you're a fool 왜 그리 좋다 마냥 자 유튜브 형님들 아프리카 형님들 어서 오세요 오면 인사 좀 하자 어디 있어 뭘 가야 우리 여러분들이 빵빵 재밌을라나 이제 며칠 안 남았다 다음 주에 이제 서비 좀 간다 대포 서비 뭐가 빡세? 빡셀 게 뭐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거기를 가면 어차피 10대0 서비는 여러분들이 볼 게 없어 아무리 애들이 세든 약하든 그걸 떠나서 그리고 잡을 캐릭터 없잖아 센 캐릭터 없잖아 대포 서비는 그러기 때문에 가봐야 여러분들이 볼 내용이 없어 10대0 서비는 조우 애들이 원큐 족밥이라던데요 나가네XXX새끼야 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뭘 전화보고 그래 조우 애들 어제 나한테 한 50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저 드럭몰라 캐릭터 잡으러 가고 싶은데 싸우고 놀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나 드럭몰라가 내 이상형인데 이놈은 좀 빡세다 없어요 지금 법사 완전히 적응했고 발판이 있기 때문에 빡세네 없어 아이고 열할형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짜자잇! 제로투춤? 제로투는 뭔데? 제로투춤 뭔데? 나 한 번도 못봤어 아이 감사합니다 열할형님 그리고 우리 다른 시청자 형님들 쿠장맨이님 별풍선 만개 감사합니다 뭐야 그림판 아니야? 쿠장맨이님 누군데? 그림판 아니야? 쿠장맨이님? 쿠장맨이님 아이디는 많이 아는데 팬가입을 만개로.. 누군데? 가랑캐릭이랑 원수지간이라고? 누군데? 아이 풍주면 가야지 원수가 어딨어 풍주면 안 오시는거 아니죠 어디여? 군터? 아 나 오라고 준거에요? 누구신데 쿠장맨이님은? 듀크섭의 DM님이야? 듀크핑크 와이씨 나 그러면 같은편으로 오라는거에요? 아니면 뭐에요? 그냥 오라는거죠? 군터 와서 그냥 다 때려 죽이라는거지? 야 나 군터가면 다 도망가 취소해야되나? 일방적으로 쏘고 오라는건 맞는거지 쏘면 가야지 어차피 풍 안개줬으니까 난 긴코작이 아니다 풍 안줬어도 갔어 나는 이미 오지말라 그래도 나 언제 신청일 봐봐 이미 풍 안줬어도 갔어요 7월 21일날 신청해놨어 나 군터로 짱뽕으로 이미 생캐릭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쿠 찍었다가 주쿠는 다 나간대 그래서 여기 찍은거야 그러니까 이미 찍었어요 근데 저 뭐야 만개를 주셔서 공개를 한거야 원래 비공개로 가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저 누구야 또 내 사랑 우리 그 포경님 도망갈까봐 다 죽여버릴거야 가가지고 다 죽일거니까 위즈서버 만들어놓기엔 진짜 위즈 위즈 찍고 전투하기 위즈 안찌면 뒤통수에다 무조건 이터 4매 꼽아볼테니까 백만벅티 제가 킹쿠작입니까 근데 대신에 이거 쿠장맨이다님 만약에 안들어오면 안돼 벌풍 10만개입니다 군터에 그럼 쿠장맨이니 드럭몰라 캐릭터 오나요? 아 잘됐다 진짜 드럭몰라 캐릭터 찾고 있었는데 알았어요 재밌겠네 야 오킹아 너도 와 너도 오라고 아 그래도 쿠장맨님 클라스 있네 쿠장맨님 저 뭐야 아이디가 뭐에요 게임 아이디 코사무이니? 치앙마이니? 우돈타이? 뭐 다 본인 캐릭이요? 치앙마이 캐릭은 알고 코사무이니 들어본거 같고 우돈타이는 못들어봤고 치앙마이 캐릭은 알지? 맨날 맨날 그 입구에서 저 누구야 저 빠꾸랑 맨날 싸우고 했던 캐릭 아니에요? 저 뭐야 쿠장맨이니? 그러면 나 캐릭 하나 대리시켜줘 내꺼 팔게 본주니 쿠장맨이 본주 형이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만 여기 내가 알기로 몇 파전이 된다고 했는데 주쿠섭 치앙마이와 아이들 군터 또 삼성 삼성에서도 와 군터 그리고 또 아 그리고 쿠가람 패밀리 군터 그리고 포 포경 포경 군터 그리고 동탐 동탐이 동탐이 군터 그리고 원큐 군터 됐다 됐어 이번에 제대로 갖춰졌다 진짜 여기 빠지면 양아치다 이거 어? 앞에 킹왕 이런 거 는 새끼들은 다 변태새끼들 변태새끼들 동탐이 형은 내가 약값 지원해준다고 해서 오는 건데 못 오게 해야 할 때 왜 못 오게 합니까? 다 오라 그래야지 빠지면 양아치지 빠꾸 없지 빠지면 양아치예요 이거 그래서 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이제 여기에 빠지면 양아치 빠지면 개 빠지면 빠지면 킹쿠자 좋아 좋았어 딱 그림 나왔어 아니 뭐 캐릭 죽지 사람 죽어 이씨 캐릭 죽지 사람 죽냐고 진짜 빠지면 개 빠지면 양아치 빠지면 시 빠지면 킹쿠자 같은 새끼 요렇게 저 뭐야 쿠장맨이님 그 뭐 오지 말라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 오라고 하세요 오기로 한 사람들은 다 오라고 하세요 다 어차피 다 망한 게임 같이 놀아야죠 근데 내가 또 약한 사람은 잘 안 괴롭히잖아 나는 여러분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어디 어디 간다 나 여기 킹쿠자 잡으러도 들어왔잖아 혼자 그리고 캐스톨도 혼자 잡으러 들어가고 나 항상 혼자 잘 들어가잖아 여기 뭐 약한 놈이 아니고 어쨌거나 나 여기 올 당시에는 킹쿠자 전첩에서 일단 제일 셌잖아 내 다음이었지마 내 발에 내 발톱에 떼었지마 나한테 접혀버렸지만 어쨌거나 걔가 나름 내 다음으로 제일 셌잖아 실화무기도 있었고 실화무기도 있었고 빠지면 안 되지 아무도 다 와 그냥 다 신나게 놀게 동탱캐리 만약에 와가지고 한 한 열 번 죽여보고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만 죽여야지 방송하라고 아니 싸움을 하든 못 하든 온다고 큰소리 빡빡친 사람들 와야지 나 간다고 빠지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 전부 다 내 콘텐츠로 써먹으려고 진짜 일했는데 군터 갔는데 나 혼자 있는 건 아니겠지? 보자 가수 다